어제 저녁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또 경기 성남에서는 달리는 버스에서 불이 나 퇴근길 한때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사건, 사고 소식 박솔립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 한가운데 하얀색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하객분기점 인근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행 중이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충격으로 승용차도 앞선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이 됐습니다.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2개 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되며 퇴근길 한때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버스 차량의 뒷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.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버스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. 비슷한 시각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향하던 광역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엔진룸과 뒷좌석 절반이 불에 탔고 2개 차로의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. 어제저녁 7시 10분쯤에는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관계자 5명이 대피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